어? 뭐야? 딸기야? 우와 딸기다! 딸기를 보냈어? 아우 뭘 그런 걸 보냈어 아 전해주라고? 어 그럴 수 있지 우리 사이에 그래 내가 전해줄게 와 딸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잘됐다 기키여 오비키 기키여 어 설아다 설아 아 오늘 정말 덥다 뭐하고 있었어? 아 딸기 먹으려고 너도 먹을래?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왔어 같이 먹자 아이스크림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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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아이스크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있지 더 맛있게 먹는 방법? 요거트 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야 우와 빙수 맛있겠다 우선 우리 집에 이런 요구르트가 있거든 우와 요거트 빙수? 응 과일이랑 찰떡이겠지 찰떡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얼려서 갈아? 빙수 기계 있어? 빙수 기계 없이도 다 만드는 방법이 있지 지퍼백에 요거트 우유를 넣어준 다음 잘 닫아주고 냉동실에 3시간 얼리면 돼 오 어느 동안 과일을 만들어 줄 거야 좋지요 요 왔어 피키? 어 텔라도 왔어? 내가 신기한 거 가져왔어 신기한 거? 뭔데 텔라? 우와 짜잔 용과야 용과 우와 이거 여름에 먹는 과일이잖아 응 베트남 과일이야 맛도 신기해 재밌겠다 같이 먹어보자 오 마침 잘 됐다 지금 요거트 과일 빙수 만들고 있거든 거기 딱 어울리겠다 정말이겠다 더 재밌어진다 우리 과일 자르고 있었거든 과일 자르는 거 같이 하자 좋지요 키위도 잘라주고 오 예뻐 깍두썰기로 잘라줄게요 칼을 사용할 때 조심조심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쵸? 우와 이렇게 썰어줄게요 상큼한 파인애플도 썰어줄건데 오 조금 딱딱하여 위험하니까 칼 사용할 때는 어른들이랑 같이 해줘요 쏙둑쏙둑 예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배달 온 딸기 딸기도 잘라주고 오 예쁘다 마지막으로 용과 잘라 용과를 잘라주고 우와 용과 봐 엄청 예쁘다 껍질을 잘라주고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이렇게 폭발이나 오 그 다음에 네모로 잘라줍니다 살짝 한 공포증 생겨 하 그렇지만 시원하게 맛있겠다 그런데 빙수 기계 있어? 요거트는? 아 요거트 얼려놨지 봐봐 짜잔 다 얼었다 요거트 기계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이 요거트를 사정없이 뿌셔 뿌셔 사정없이 뿌셔 뿌셔 와우 뷰티 너 머리 좋아 나도 유튜브 보고 만든거야 뿌셔 뿌셔 어느정도 다 뿌셔졌으면 수원 수원한 그릇에 부어주고 과일을 하나씩 올려주고 딸기를 넣어주고 빨간색 예쁘다 키위 파인애플 용과 블루베리 오우 와 색깔 예쁘다 그치 오우 우와 엄청 많이 들어간다 와우 진짜 맛있겠다 꼭 주시에서 파는 과일 빙수같이 생겼어 응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요거트가 있잖아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그리고 아까 서로가 가져온 아이스크림을 이 위에 얹으면 짠 와우 와우 진짜 너무 예쁘다 예뻐서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러다 더 녹지 와우 진짜 예쁘다 와우 진짜 맛있겠다 그럼 과일 빙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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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이랑 블루베리랑 한입 퍼서 아이스크림 조금 넣고 먹으면 미쳤어 우와 얼마나 맛있길래 나도 먹어봐야지 우와 진짜야 빙수야 안에 요거트 넣은게 심의 한수다 요거트랑 과일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음 그리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이 더해져서 정말 너무 새콤달콤해 오우 음 맞아 모든 조화가 완벽히 어려졌다 아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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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최고야 갑자기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응 딸기가 잘 도착했나 모르겠네 해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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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이미 들어왔니 맛잇는거 먹네 응 반가워 아 요거트 과일빈수 해 먹었어 요거트 과일빈수 대단하네 저기 있는 빙수 기계 찾았니 빙수 기계가 있어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peine 흘리 힘들게 손으로 부셨는데 아유 그 딱딱한 얼음을 아유 진짜 어고 아 내가 으 어디서 난거야 어 뭐 어디서 배송 왔던데 그래서 먹었지 아 그랬어 어떻게 하냐 저건 우리 거 아닌데 뭐 우리께 아니라고 으으으으으 사고친 듯 역시나 오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우리가 물어내야지 뭘 당연히 우리 껀줄 물어보고 먹을 걸 그랬네 아니야 집에 있으면 다 우리 거지 뭐 뭘 물어보고 먹어 그냥 다 먹어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양도 먹으니까 아빠 먹어봐봐 그럴까? 어디 맛있겠네? 어허허허 맛있어 최고의 맛이야 어머 진짜 맛이 좋네 새콤달콤하네 사고쳤는데 잘 넘어가고 다행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친구네 집에 와서 요거트 빙수 만들어먹기 대성공!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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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해! Let me try boo! 해! 해! boo! boo! 원! 하나, 둘, 셋!